Q. 위치에서 두 장면에 감지하는 경기 좋은 승리를 보여줬던 KCC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코너 유현준 사고 들다가 스탭백 멀어지면서 2점 들어가갑니다 유현준의 첫 득점 공기 끝나고 오리현스가 선수 매치가 안됐죠 송교창이 빠져나왔습니다 코너에서 로스를 속여놓고, 안쪽 빛 라이터다, 골입 10점 자리씩 기잡았어 워낙 좋은 위치에서 골을 받았습니다 송교차 이승현이 가로잡고 있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잽스텝 이후에 석정씨도 들어갑니다. 송교차! 이정현. 안쪽 투입됩니다. 이정현. 라건 아이스크림 받고 이정현. 밟아왔습니다. 라건하. 이승현의 수비 이겨냅니다. 라건하. 라건하. 17대 13. 앞서가는 노양오리온. 이정현. 던집니다. 석정. 들어갑니다. 송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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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외곽으로 돌립니다. 석정. 들어갑니다. 송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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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겨ban. 송교차. 소췄이 나왔습니다. 자, 2바운드. 공격 2바운드. 공격 2바운드. 나거나 공간이 열렸어요. 차단적으로 나선 발을 압도박스 못했습니다. 포스터베스 저는 스틸을 많이 나가면 안 좋아요. 네네. 다시 공격에 나서는 KCC. 조금 윌렙소서서가 그 윗덩에서 슛 쏠 때 차첨빛 좀 낮아요. 네. 자, 3등의 이연 빛적이고요. 정첨 실패. 다시 정첨 1바운드. 그리고 직접 승리다. 정첨. 자 이대성 선수 외박이 잘 안 터집니다 김지완 좋은 패스 라거다 자 김지완의 라이스 시트 이대성 선수가 이제 좀 빨랐죠 그렇습니다 네 김지완 선수가 보고 있달라 정참영 원드리블 뱅크샷 안 들어가네요 자 리바운드 자 김상규가 잡고 올려놓습니다 정참영 리바운드 빠르게 날립니다 김지완 열려있습니다 던집니다 석점포 김지완 아 이렇게 석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리오스가 항상 캔시스한테 졌거든요 김지완 선수의 석점이 터지면서 이제는 30분에 29 10점 차까지 김지완 침착하게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동경 리바운드 김상규 선수 오늘 공격 리바운드만 3개째입니다 네 김상규 선수 오늘 동경 리바운드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지완 자 라거다에게 갔고요 로스는 1대1로 밀어붙입니다 라거다 득점 아 아 아 아 확실히 힘에서 힘에서 붙이죠 네 어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KCC의 3쿼터 첫 공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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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올비 피었어요 김상규 엥둥 엥둥 자 오리온 3쿼터 첫 3에서 지금 어 어 조금 어 방일 중간도 지금 자켓을 벗네요 하 any 하하 이정현 흔들어 놓고 안쪽 란 패스 라거다야 바로 올라간다 득점이 란 지금 뭐 전혁 수민하 1분비 포스트어 선다고 해서 전혁이 안내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자 오늘도 19점째까지 벌어졌고 아직 3쿼터 피엔디 선수를 비닿아 줘요 하늘은 저런걸 다 봐야되죠 자 골밑 피웠어요 라거 나 자 다시 보내가지고 오늘 라거 나 점프슛 특점입니다 라거 나 신현 선수가 밀려 넘어졌어요 오늘 양 팀 다 세컨 리버한거 좋아요 신경쓰야 돼요 양 팀 다 오늘 어 야예 아 나거 나 선수 neighbourhood 아! 나거 나 snaps ready 3쿼터들오칩 2쿼터 와... 오늘 블록 던세요. 블락 다섯 개째입니다. 오늘은 라블락... 다시 스크린 걸어주는 DJ 존슨. 이정현의 석점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나오는 DJ 존슨! 밴드의 파도와 함께 DJ 존슨의 첫 득점! 자, DJ 존슨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딘 득점! 송교창, 이정현 안쪽에서 존슨 반대쪽으로 돌면서 훅슛! 오, DJ 존슨 좋은데요? 포스트업도 하나요? 오, KCC 벤츠 깜짝 놀랐어요. 오, 기대보다... 자, 이정현이 도와줬고, 김지원! 돌아냅니다! 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을 할 것 같네요. 송교창의 석점 들어갑니다! 이정현 발맞춰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이정현의 석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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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교창! 라거나 잡자마자 던집니다! 벤크샷 득점! 라거나! 좋아요.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라거나가 다가와서 공을 뺏거립니다! 자, 공격 숫자가 더 많아요. 유현준! 노룩패스! 송교창! 득점입니다! 아, 또 유현준과 송교창의 호흡이 빛나는 모습이네요. 오리온스는 지금 어, 정규립 이정현, 라거나 드립을 치고 올려놓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라거나를 막을 수가 없네요. 네. 오늘 뭐, 라거나 선수가... 아, 정말 성실하게 플레이해주네요. 네. 콘테스트 열심히 뛰어줘요. 네. 송교창 원드립을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네. 그런royable Support 디제이전 Br of 1 콩참용이 가지고 왔습니다. 유병훈 반대편 달리고 있는 송교창! 정교차 선수가 정 KCC가 일찍 점수차를 벌리면서 좋은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병훈 바퀴 조준 병력 지킵니다.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쳤고 파일러 데이비스의 공백 속에서 많은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1위 팀의 위용을 보여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91대 66 올 시즌 오리언 전승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오늘 경기로 확정하는 KCC입니다.